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 유튜브 방송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때 여러분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 가능한 자제하는 이때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희들 그동안 했던 탈북민 토크쇼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 아마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앞으로 통일한국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 북한을 탈출해서 2008년 2월 19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요섭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요 평양에서 공부하고 지방에 내려와서는 철도 운수 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북한 철도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남한의 철도가 어떻게 다른지 재미난 시간 만들어 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사님 북한에 계실 때 철도청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철도청은 어떻게 부르나요 철도청이라고 하지 않고요 철도부 하다가 김정일 시대에 그것을 각 성으로 승격시키거든요 금속공업성 철도성 인민보완성 불을 성으로 승격시키면서 철도도 철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철도청국 동부 철도청국 그 다음에 서부 철도청국 이렇게 하면서 그 청국을 나뉘었던 것을 다시 철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양철도국 개천철도국 함흥철도국 창진철도국 전사님 북한에서 철도 쪽에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꿈이 차인에게 철도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는 철도군수 부문에서 당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철도에 대해서 차인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철도 쪽에 일을 할 수가 있나요 82년도에 그때 김일성이 교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철도 부문의 자식들은 군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도 부문에 배치를 하고 또 광산에 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또 광산 대를 이어서 광산의 로동기급 대라해서 군대를 졸업하면 무조건 또 광산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철도도 나라의 동맥이며 이민경제의 선행관이기 때문에 철도원수 부문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의 자네들도 철도총호설하고 이민군대 나가면 6개월씩 1년씩 신비훈련을 받거든요 물론 신비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분해 나가면 그것처럼 신비훈련을 받는 것처럼 철도 부문에 1년 2년짜리 철도총호사라고 했었거든요 훈련소가 있었거든요 그걸 1년 졸업하면 철도에 배치하는데 각 기관에 배치를 했거든요 기관차대 철길대 철길대보수대 그 다음에 통신대 이런 식으로 다 각 부문에 배치했는데요 지하구조문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대학에 4개 학부가 있었습니다 경영학부, 전기봉학부, 그리고 기계공학부하고 저희 같은 것은 건설학부인데 건설학부라면 우리 대학에서 제일 밀리는 학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 나가야 되니까요 경영학부 졸업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열차를 지휘하거나 또 지휘하는 그 사무실에서 또 높은급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거든요 굴을 뚫거나 철길을 놓거나 교랑을 놓는 이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건설학부를 제일 선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기 전에 철길대라는 데서 일을 하다 나니까 자연의 건설학부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를 또 옮기려고 하니까 학부 때 옮기는 것이 학부하고 학부를 옮기는 것은 사실은 대학을 입학하면서 고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고여도 옮기기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를 옮기지 않고 물론 대학만 졸업하면 나는 자연이 당연히 아버지 길을 이어서 일군이 되니까 현장 나가겠나 이런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건설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거슬라고 지하 국물학과를 수료하게 됐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일을 하는 작업을 하셨나요? 무궁화호라든가 KTX에 타고 다니고 보면 한참 달리다가 굴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터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차굴 이렇게 부르거든요 차굴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우리 학부의 졸업생들이 설계를 하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나가서 다이나마이터로 가지고 뭐 발팔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설계를 하고 또 현장 감독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저희는 굴공학이라고 해서 지질공학을 배웠거든요 아 저기다 저 산에다가 굴을 뚫으면 되겠구나 안 된다 화강서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굴을 뚫으려면 여기 몇 톤이 폭발하는 화약이 들어가야 되고 또 공사기일이 얼마쯤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건설학부 지하구조물학과라 하면은 평양건설대학에 건설건제 대학에 지하구조물학과가 있거든요 건설학부에 그리고 우리 대학에 지하구조물학과 두 개의 학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구조물학과라 하면 평양에 유명한 또 평양에서 유명하다고 자랑하는 평양 지하철도 건설이라든가 또한 평양은 대체로 다 지하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일 살아있을 때 평양 시내를 달릴 때 차를 도로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지하로 다니거든요 그런 굴이라든가 또한 저택이 아니고 북조선의 각 간곡마다 아름다운 명산 이런 데 다 특각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뭡니까 그게 별장이라 하는데요 특각이라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특각도 다 지하화 됐거든요 그러나 그런 공사라든가 그리고 인민군 군단급 사단급 엄폐오라든가 혹은 허위사령부 지하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지하공사에 관한 것은 일련의 모든 것은 다 저희 학부 학과 졸업생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 땅굴이 많잖아요 남한에서도 땅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땅굴을 파는 기술이 북한은 어떤 세계 최고 수준인 거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우리 굴공학이 최고로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평양 지하철도라면 저희들은 실수할 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 보면은 아 이거 정말 멋있네요 한참 들어가는 게 약 100m 150m 들어가거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라 했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들어가면 한 5분 8분씩 걸리거든요 위에서 내려가는데 속도가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것도 좀 더 뜨고요 올라오는 거는 그런데 그 굴을 보면서 야 이렇게 위대한 창조물을 건설하는 북한이 정말 대단하구나 했는데 남도선이 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KTX 타고 차굴 지나가는데 한참도 바깥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도로 달렸는데 굴 길이가 얼마인지 합니까? 22km 넘어갑니다 또한 자가용 타고 저 지방에 내려가는데 굴 길이가 거의 24km 넘어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굴공항이 또 발전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손으로 뜨지고 또 구속의 시대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정대를 때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뜯어낸 데는 아마 북한이 제 1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굴공항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대단합니다 천 도사님 네 북한의 철도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남한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하나 대열까지 다 다릅니다 제가 한번 실례를 드릴게요 지금 북한 철도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합작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동철도총국에서 한경북도에 있는 청진철도, 북부철도총국에 지금 시차를 나왔습니다. 거기에 철도국장 이하 참호장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철도를 쭉 돌아보고 보더니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수송을 못한다는 거죠. 북한에 우리 견인기를 아는데 여기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차 대가리 타가지고 저희들이 승무할 때 있었습니다. 승무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출장 가거나 아니면 검사할 때는 기관차 대가리 타가지고 우리가 철길 로반에 나가거든요. 속도가 보통 빨라야 70km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표단이 와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 북한이 철도 가지고는 전혀 수송을 못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철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전혀 자기네하고 합작사업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모두 외놈 때 쓰던 거 그대로 쓰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철길 우리가 봤습니다. 철길 보면 1943년 그리고 평양부터 라진행이라고 해서 평라선이라 하는데 거기 기본 간선에 있는 모든 철길 레일은 중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북한에서는 철길을 길이로 재는데 43km, 50km, 67km 이렇게 하거든요. 레일이 1m 길이 하중이 43km면 43km라고 하고요. 그러면 1m의 무게가 50km 50km로 하는 거죠. 50km레일을. 그런데 이 간선 철도를 몽땅 50km레일을 바꾸면서 고속도화, 집중화하라고 해서 김일성이 한참 그럴 때 중국에서 뒤로 하는데 문제는 북한 자체에서 고주파 이런 로가 없다라니까 레일 생산을 못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특히 황계제철소에서 생산되는 레일은 북한에서 한참 구석진 탕광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기관계업소에 들어가는 전용선이라든가 이렇게 여기에 열차나 아니면 화물수송 집중열차들이 지나갈 수 없는 한적한 곳에 차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레일이나 생산했지 기본 고속철도를 깔 수 있는 이런 레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이런 레일도 생산도 못하고 하니까 중국에 의존해서 디레이드 하놓고 다 깔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철길 보고도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딱 잡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기네 내보내는 모든 철도를 수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몽땅 바꾸라. 자기네 6,7레로 바꾸면 또 북한의 철도 괴관 넓이는 1435 국제표준계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건 다르거든요. 1537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데 그 관계 철도하고 우리 표준계를 맞추려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두만강 철도 여기 가면은 러시아에서 나온 기차방통과 북한에서 다시 러시아 들어간 기차방통과 이렇게 환적하는 중계장이 있습니다. 기준계를 들어가지고 대차를 바꾸는 거죠. 밑에 바퀴를. 왜냐하면 이 러시아의 괴관 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나니까 이런 것도 다르고 또 통신체계가 외농 때 체계입니다. 아니 지금 다 자동화되는데 어디서 이런 통표라고 줍니다. 길찾이표라고. 이런 거 해가지고 통표를 주는 거죠. 외농 때 발걸해서 이렇게 하던 그 통표를. 말하자면 평양 출발해서 다음역인 서평양역까지 간다면 그 역까지 갈 수 있는 허가증을 내주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하는 겁니다. 그거 김일성 때 평양부터 신성천까지는 반자동화해서 했는데 그 이후 철도국은 몽땅 구속이 시대적인 거죠. 그러다 나니까 남한하고 북한 철도하면 대비가 안됩니다. 제가 한번 개성지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개성역이 딱 내려서 보니까 철길이 다르기 때문에 야 이 철길이 달라 하니까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 나오면서 남한에서 협력해서 놓은 철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철길 구조를 알기 때문에 딱 보고 철길은 바로 이렇게 돼야 돼. 레일은 바로 이렇게 돼야 하중이 견디고 모든 화물을 무사고로 수송할 수 있지. 그 옆에는 우리 북한 철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바로 저희도 눈에 띄는 거지요. 그렇게 모든 수송체계와 그 다음 신호체계 그 다음에 철길, 그 다음에 객차, 화차 모든 수송 수단 단위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하늘과 땅 차입니다. 아마 남북한의 철도 연결이 되고 또 철도 협력 사업이 진행된다면 남한에서는 엄청 고생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남조선이 한국에 와가지고 남한 청년들이 통일을 그닥 달고 안 하는데 우리 잘 사는 남한이 못 사는 북한 안고 방아찌 이렇게 있는가 숱한 돈이 나가고 우리의 생활이 한없이 떨어져가지고 거지가 되겠는데 뭘 알아 못 사는 북한을 우리가 깨앉고 장난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가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기회이며 우리 민족이 생명인 줄 압니다. 정말 북한의 철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남한의 철도가 들어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 북한 철도 시스템이 지금도 이제 70년 전 일제 때 고대했었거든요. 여기 지금 국회의원하는 송영일이 국방외통위원장 하죠. 그분이 한 2, 4년 전에 북한에 비가서 라진, 선보험지로 다 돌아왔거든요. 아마 그분이 보고 놀랐을 거예요. 이제 초보전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의 행군 때는 정기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양독고개라 그래요. 양독고개 아마 대한민국 같으면 아마 저 터널 잘 뚫러가지고 그 양독고개 넘어지게 사람이 내려서 기차를 밀고 올라갔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차를 어떻게 밀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북한에 있는 전기기관차라고 하거든요. 견인기를 견인기가 원래는 3,300V가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보면 붉은기호하고 6,320일 하는데 맨 앞에 6은 6차당 대 이후에 만든 기관차를 6천이라 하고요. 5,320일 하면 5차당 대에 나온 1970년대에 나온 견인기를 5천대라 하거든요. 대체로 6천대라 하거든요. 대체로 6천대랍니다. 6,321, 6,325 하는데 이 마력수가 올라 안가는 겁니다. 이게 매축마다 거기에 있거든요. 뭡니까? 견인하는 발동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두개 내지 세개 망가져서 서거나 겨우 두개밖에 세개가 이렇게 돌리지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전력이 3,300V 전기전함 들어오는게 아니라 제가 견인기 올라가 봤습니다. 1,300V 들어옵니다. 1,300V 1,500V 1,300V 왔다 갔다 하는거죠. 그러나 올리고 밀어야 되겠는데 이 9배 8mm가 높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사고 났습니다. 8mm가 높단 말입니다. 올라가다가 밀릴까 밀릴까 하면 열차이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 기차가 밀리는데 이거 좀 밀어줍시다 하면 모든 여객들이 내려서 이 고개를 넘어가야 자기네 목적지가 않을까 여기 상사가 달리는거죠. 이게 밀려서 한없이 밀고 밀고 내려가면 이 고개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행군식에 평양에서 청진가려면 한달 내지 45일 걸렸습니다. 아 우리는 제가 남한에 와서 북한에 전화할 때 몇 킬로를 내가 부산에 갔다 왔어 당나루 갔다 왔다니까 그 어디야 청진 부터 평양 가는 사이야 누가 이걸 인정합니까 에이 거짓말 그 뭔데 어떻게 얼마나 북립동부 여러분들이 순진하십니까 저는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인민들이 내려서 그 열차를 밀어야만 그 할딱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철도 보고 헐떡 헐떡 한다 해서 헐떡 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을 헐떡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철도 대학 아니었습니다. 전 조사님 우리 한국의 호남선 경남선 영동선으로 한국 전 지역에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요. 북한에도 전 지역에 철도로 갈 수 있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북한도 남한처럼 철길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철도 그 로선을 보면은 남한처럼 그렇게 조밀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기본 외정돼 놓은 철길을 기본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가 해방 이후에 다 건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기본 하물 수송과 여객 수송은 철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고속버서 터미널이 있어서 고속버서 타고 자기 목적 한 바에 가고 특히 다 자가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가용 차를 이용하시고 다음은 여기에서 또 제주도 가고 부산 가고 하는 것도 비행기 타고 갑니다. 북립동포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같은 나라 우리 자그마한 한국 땅 안 하겠어도 비행기 타고 간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에다 전화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비행기 타고 제주도 왔어요. 하며 아니 거기도 배 타고 안 갑니까?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선 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옵니다. 얼마 갑니까? 한 4,50분 깜짝 놀라지요. 그렇게 여객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게 얼마나 편리하게 됐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움직이려면 기본 철도거든요. 그런데 철도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또 전기가 잘 안와서 움직이지 못하다 나니까 도로를 움직이는 서비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여전히 남한하고 같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철도를 이용해서 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남선 뭐 하는 것처럼 북한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라진오던 메롬시기처럼 평라선이 있구요. 그 다음 청진신인주행이라고 청진부터 신인주라는 것도 있구요. 또 사령 가겠다면 또 그 어딥니까 신성천이라든가 순천 또 간리 이런 데서 환승해서 갈아타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는 북한 전역에 조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한민국의 속도가 빠른 KTX로 부산까지 두 시간 반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으로 출퇴근 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북한의 철도가 얼마나 빠르고 일일 생활권으로 일하고 있는지 철도로 움직여가지고 어디 갔다 온다 이거는 그 시내 안에서 한 바퀴씩 빙빙 돌아가는 통운차 이용할 수 밖에 없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하철도 이용해서 영동포에서 어디 저 마포 간다 이런 정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평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내가 신성천 아니면 저기 고원 함흥지방에 당일로 내가 갔다 온다. 이거는 자기 자가용 승용차 타고 먼지 뽀얗게 일꾸면서 고생하면서 타이어 펑크나 이런 걸 감안하면서 갔다 와야 일일 생활권인지 전역은 불가능한 겁니다. 북한에서 일일 생활권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군요. 북한 철도가 일일 생활권을 보상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제일 빠른 기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나요? 빨리 달린다 이런 개념을 보면 보통 야 저희는 어렸을 때 작을 때 야 저 기차 빠르지 기차처럼 빠르다 기차처럼 빠른 것이 무엇인가 비행기다 이런 식으로 노래도 했지만 청진에서부터 평양까지 간다 보통 24시간 걸리거든요. 보통 그렇게 속도로 달리면 그 정도인데 저희가 직직적 견인기에 올라가 보니까 70 내지 80km고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 탄 특별열차를 1호열차로 하는데 특별열차 속도가 보통 100km 110km 보통 놓거든요. 그 이상 노려면 철길이 견디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1호열차를 견인하는 경기는 프랑스에서 데려온 경기관차거든요. 내연기관차 철길을 전기철도를 쓰지 않습니다. 1호 행사할 때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시속이 보통 여기 와 보니까 180, 200km 나갔는데 북한에서는 철길이 견디지 못하니까 최고 속도에도 110, 120km 최고 속도에도 그렇게 밖에 못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 빠른 겁니다. 정말 거기가 70km 다리는 것도 잘 다리는 거죠. 아마 좀 더 빨리 다르다 보면 탈성되고 사고도 나고 거기 지금 거기 김용화 그분이 자고 간증했죠. 80년대 하문 거기서 기차가 전복돼가지고 날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사고가 많이 납니다. 24시간 기차를 타고 가야 되면 이건 앉아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기차들 이제 침대칸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침대 타는 거는 간부들이고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몇십 배의 돈을 져가지고 침대표를 사가지고 타거나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차표를 못 대니까 차라리 외부는 고이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탄다 해가지고 저래 자석이 없는데 통로 있지 않습니까. 길간 가운데 통로 그런 데 앉는 거죠. 자기 짐을 놓고 앉고 한국은 정말 철도 기차를 탄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타는데 북한 사람들은 뭐 뇌물 줄 일 또 오랫동안 가야 되니까 또 먹을 양식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을 하겠네요. 전 교사님 철도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또 철도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한번 나눠 주시죠. 철도 부분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요. 철도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또 달리는 열차에서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하면서 거기서 굶어 죽고 또 떨어져 죽고 또 겨울에 열차가 너무 사람 많이 매달리다 라니까 꼭대기에 타거든요. 그리고 잘못 일어서서 전차 솔로에 부딪혀가지고 그 감자돼서 추락해 죽은 사람 그런 거 보고 받고 그런 거 보는 그 모든 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나는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가장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이 철도만이 그래도 북한에서의 생명선인데 이 철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어떻게 인민들이 즐거운 여행과 또 화물성을 감당하는 이런 인민경제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좀 더 열심히 일했던 그런 기억은 좀 촉이 남습니다. 열악한 데도 있지만 열차 달리면 거기에 무슨 철도 전문화 열차 순문들이 있지만 그다음에 열차 안전 안전성을 관리하거든요. 그다음에 인민무력부가 관리하는 게 또 있어요. 국가보고 국가보고 인민무력부 보해안정부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주민들한테 정말 악박합니다. 물론 뭐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 보해사령국은 군인들을 통제하지만 그 철도 안에 이제 다리미설이 군인들 안전원들 철도까지 해서 일반 국민들은 정말 죽을 맛이 납니다. 인권이 전혀 체제와 연관되어 있죠. 북한에서 한번 움직이자면 철도 개차에 딱 오르는 순간 누가 눈치봐야 되는가 맨 처음에 오를때 티켓 봅니다. 안내원들이 딱 열차원들이 딱 거미를 합니다. 차표인가 다 거미를 하고 딱 오른 다음에는 무슨 거미를 합니다. 증명서 거미를 합니다. 이게 승차 안전원이 하는데요. 승차 이미 보안원이라 하는데 보안원 거미를 다시 합니다. 이행 증명서 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군인들인데 경무원 해가지고 별단 사람들은 경무원이 아니고 쪽줄단 사람들은 경무원인데 이런 사람들이 두세명이 조를 해가지고 쭉 거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사령부 보이소대 애들도 오르고 또 경무부 애들도 오르고 또 이민보안상 애들도 오르고 또 철도에서 거미를 하고 해서 사중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중 외에도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면요 사복이 있고 그냥 올라가지고 이 검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검열하고 아메가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민들한테서 뇌물 받아먹고 어떻게 부종행위를 저지르는가 이것도 아메가사 식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기네 단속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아메가사로 오른 사람도 냄새나고 사람들이 짬이 끼어서 땀 흘림이 갈 수 있으니까 없지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안전원한테 많은 인보안원한테 가거나 아니면 경호원한테 가서 야 내가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나야 그 사람들 응답 자기 방에다 딱 모시고 각종 식사를 대접하면서 편안하게 가는거죠.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거죠. 중앙에서 그 어떤 비리 행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없앨 때 대화해야 하고 김정은이나 김정일 지시 내려오면 하고 말단까지 하자면 힘들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인간인지라 인지상정이라 어픈 가품으로 이것 받아먹고 저것 받아먹고 이 사람 눈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픈을 타나니까 제일 고생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기차가 가다가 그렇게 서면 다른 버스를 타거나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서 어 먹을 수 있는 데나 또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그거 북한이니까 가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열차 가다가 섰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거의 다 책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고나지 않게끔 안전한데 이동하거나 또 다른 대치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평양에서 배운게 그거였어요. 너희들 왜 떠나는데 너희들 좋아서 떠나는게 아니냐 그래서 못가도 너희 책임이다. 남한에서 제가 깜짝 놀라는게 그거입니다. 왜냐면 어디 가다가 버스가 섰습니다. 혹은 전철이 섰습니다. 기차가 섰습니다. 공항이 출론을 못합니다. 그 여행사 혹은 모든 관공기관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어디가서 먹을 수 있고 다 안내까지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상국가에서 북한에다 그 얘기를 했더라면 저는 뒤통수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건 너희들이 알아서 움직이지 너 책임이지. 그대로죠. 굶어 죽든 살아서 너네 어디 가든 그건 너희 책임이고 너희들이 자유의지라는 거죠. 책임이 없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 저희 남한에서는 이제 러시아나 중국을 여행 가려면 북한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길 못 가니까 저희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소원은 아 기차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실크로드 길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까지 갈 수가 있는데 어 북한은 이제 직접 연결이 되니까 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러시아를 기차로 갈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저희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박정문 선생님 기차 타고 중국이나 러시아 가 보셨나요? 북한 땅에서 국정을 통과 못합니다. 평양에 있는 몇몇 외교관들 아니면 그래서 외화부리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정도고 지방 지금은 라딘선목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연고자가 어차피 좀 유행하지만 저는 뭐 탈을 못 가기 전까지는 중국 땅에 못 나와도 있습니다. 여권이란 말 자체를 몰랐습니다. 여권을 본 적도 없고요. 또 일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개천에서 욕난다 이거보다도 꿈 깨라고 그럽니다. 저희들 대학 졸업할 때 졸업생들 쭉 앉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비행기 문고리 잡을 사람 누굴까 비행기를 가장 먼저 타 볼 사람 누굴까 제가 탈국에서 태국에서 대한항공 타고 남한에 올 때 비행기 안주니까 그 생각 먼저 났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대한민국 가구나 내 좋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하니까 그 감격이 넘치면서 우리 동창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도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남한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한지맥으로 이 땅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평양도 가보고 신이주 함흥 청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장 1만 킬로미터를 돌아서야 내 조국이 온 것이 무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이 땅은 인공적 인위적으로 국토의 거리가 잘라지고 분단이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될 때가 오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통일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함께 북한을 통해서 또 해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서로 남북을 이해하는 겁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자기식의 방식이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식의 방식이 있거든요. 각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위적인 생각이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자금을 들여서 북한에다 철기를 깔아주고 발전된 어떤 객차를 내주고 시설을 다 해준다 해도 그게 하나가 안됩니다. 아마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땅에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특히 김정은이 회개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엉땅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북한 백성들이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하고의 통일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도의시하고 또 멀리 바라보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또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치되겠지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저 땅에는 2,300만이 결코 버려진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또한 3,653명의 탈부민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는 탈부민들도 각성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순전히 등 따시고 배불리 먹고 또 자기가 조금이나 번 돈 가지고 북한에 있는 고향 친척이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라든가 형제들한테 돈 내보내므로 말하면 아마 그들이 조금이나마 연명한다 해서 마음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가 사명자가 우선 돼야 된다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그게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북한의 철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참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 오신 우리 초대 손님들이 다 똑같아요 마음들이 우리가 북한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과학이나 또 정치나 철학 이런 것들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북한을 살릴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통일한국의 가장 유일한 지름길인 것을 저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순종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한과 북한의 철도가 연결이 되고 또 그 철도를 통해서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이제 북한을 지나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로 또 실크로드의 길을 통해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화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심이 준비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상상하며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알려주시고 우리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저희들 탈북민 토크쇼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또 저희들이 보게 되고 또 이런 북한의 철도에 대해서 잘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다음 주 우리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넷 hopefully ASMR 한글자막 by 한효주